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가능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수도권 매립지 등 공공처리 시설의 반입이 제한돼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 이에 군은 생활,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가능 일자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1월 29일, 31일, 2월 1일에 금지되고 1월 30일, 2월 2일에는 가능합니다.